하유하유 어? 이벤트 씬이다 내가 말싸우면서 쟤는 데, 9인데, 쟤는 10인데, 사운드 치는 데 그의 주인공은? 저게 말하지 않아? 저게 말하지 않아? 말하지 않아? 왜지, 쟤는 10라인이다 무야, 쟤는 10라인이다 무야지 싸움 잘하던데, 큰일이네 아 별거 아니잖아 뭐야 별거 아니잖아 어! 툴차 배기하려고 했는데 죽여버렸어 어 어떡해 어 어떡해 어 내가 사람을 죽여버렸어 아니 툴차 배기하려고 했는데 여기 계속 구석에 파괴해져서 어 나 어떡해 어 어떡하지? 이게 아닌데 어 어떡하지? 내가 사람을 죽여버렸는데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어 어떡해 내가 다시 돌아왔다 아저씨 그러니까 순순히 말할 때 말기를 들으셨어야죠 왜 그래야 되냐고요? 제 아저씨를 죽였다가 살렸거든요 진정하지 않으면 또 죽는 수가 있어요 항복하시라고요 항복하시라고요 제 아저씨 들쳐매기 내려놓기 됐다 아저씨 이제 일어나 보세요 아저씨 괜찮으세요? 춤추시는 거에요 뭐에요? 이제 조용히 하셨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